아 거슬려 나도 하던거지만 거슬렌다 뭐야 뭐하는 놈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찬밥과 엠비션 사이님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엊그제 엊그제 왔어요 엊그제 잘 다녀왔습니다 키를 어 몰가라고 먹은게 약간 아쉽네 아 좀 바꾸지마 아 펠리우스 얼마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자 Q 안써주나 혹시 써줬으면 좋겠는데 안써주네 아 맞다 Q가 없구나 1레벨에 깜빡했는데 세판이나 해봤는데 아 두꺼비 너무 질겨 이거 두꺼비 너무 탱키해 아 두꺼비 체력 좀 낮춰줘야 되는거 아닌가 저것이 너무 잡기가 힘든지 아 어 미드에서 날 찾는군 아 아 마드가 깔려있는거 같긴 한데 아 마드가 깔려있는거 같긴 한데 와 와 진짜 타이밍 좋게 걸었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 신 여기있는거 같은데 어디갔지 아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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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걸 먹고 있네 어 뭐야 내가 뺏었는데 아 아하하하 아이고 열받겠다 열받겠어 찍어 열받겠어 열받겠어 그냥 Q 한번 쏴봤는데 내가 뺏었다 와 씨 그냥 한번 쏴봤는데 이번파도 되는판이구만 이런판은 질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판이 어 이렇게 되는판은 진짜 드물거든 이렇게 되는판은 진짜 드물거든 잔챙이들 정리해주고 집에갑시다 아 미드도 개바르고 있고 탑도 뭐 이길거고 이제 바텀은 뭐 아펠리우스지만 상대가 베인이니까 큰 걱정하람 이찬이 형 돌아왔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뒤틀린 쫀득이 얼굴님 고맙습니다 나눠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 나름 약간 몰래 왔다고 생각했지만 와드가 있어가지고 리시는 자기가 안걸렸다고 생각했겠지 아 아 죽냐? 아이고 쌍버프 쌍버프인데 미쳤네 어 엑사에 킬 당해요 1킬 붙으시다 1킬 붙으시다 2킬 붙으시다 2킬 붙으시다 2킬 붙으시다 2킬 붙으시다 2킬 붙으시다 아 얘네들이 스킬을 그 아 드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건 좀 드가기가 어려웠어 전멸이 없어갖구 땅쿨 타면은 벽궁 당하고 뚜덕이 맞을게 뻔하가지고 아이 굿 아우 좋아 맛있어 개빡치겠다 얘네들 CS 지금 거의 1분동안 못먹고있는거같은데 베인 아이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뭐 마오카이 ographic 아하하하 아 리신 잼신 이자 되어 bathrooms 우린 아잼신 어떻게 하냐 정치 우지게 당하겠다 베인 진짜 개빡쳤을 것 같은데 지금 바텀 애들 유신 얼굴이 살아남아있지 않겠는데요 약간 핑 너무 찍혀가지고 얼굴 다 뭉개졌겠는데 마우스에 그냥 아펠리우스가 사기라고 하는데 지금 아펠리우스 약간 무기라고 할 때도 있어 안 해봐서 그래 얘네들 진짜 아예 안 갈래 이퀄라이저 써줬으면 살려주지 뭐 아이씨 아이씨 잼신 겁나 약하네 잼신 공사고 티암에 타내들고 있어 데미지를 어떻게 뽑아 저걸로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뒤틀린 쫀데기 얼굴님 감사합니다 아이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뒤틀린 쫀데기 얼굴님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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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돈이 보인다 한 라인만 더 밀어라 한 라인만 더 밀어라 아이고 아아 고맙다 리신아 너밖에 없다 너밖에 없다 우리 원들 0 0 0 아아 감사합니다 6킬 킬 대박이네 이번판 킬 대박이요 여깄다 여기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어허우 근데 킬 주진 마세요 제가 알아서 먹을게 약간 좀 그렇다 킬 주니까 근데 마오카 입장에서 자기가 탱커니까 딜러한테 킬을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 킬 아 뒤틀린 쫀득이 얼굴님 감사합니다 마루노 고맙습니다 잼신 여기저기서 지금 여기저기서 죽고 있어 지금 아 아 개잘 컸네 아 이럴 때 이렇게 잘 컸때도 있어야지 아 이거는 15분 써니엔 나올 확률이 높아 킬 더 따야돼 빨리 집가서 불필 뽑아오자 어 싸움 열렸다 싸움 열렸다 싸움 열렸다 싸움 열렸다 싸우러 갑시다 오우씨 전령을 깔고 안보여 안보여 이번.. 이번 판 우리 아트로 그 뭐야 우리 팀 아펠리오스는 정수가 안대 정수는 어떤 템트리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정수는 어떤 템트리가 좋은지도 모르겠어 아 아 3박치기 아 이거 뭐야 아니 뭔데 뭐라는게 뭐야 대체 뭐라는게 뭐야 대체 아 대인 신발도 없다 와 진짜 개꼬였나봐 저희도 대인이 뭐 그렇지 뭐 일단 내 생각엔 리신은 지금 우물에 짱밖이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내 생각엔 리신은 지금 우물에 짱밖혀있을 것 같아요 멘탈 개나갔을 것 같아요 와 뭐야 어 뭐야 아 이 아펠리우스는 뭐 좀 다른가? 어떻게 하는거지?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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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편에도 각이 안보이던데 아싸! 아! 어 아니 이게 내 캐리 아니라고? 이게 레드 갖고있었나? 아 레드 갖고있었구나 아 아 아 결국에 이런 상황에서는 별거 못하는건 똑같네 레사패드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애쉬바루스 느낌이 좀 나는거 같애 말뚝딜 좀 쎄고 물리면 다 먹고 아 아 아 아 아 킬 좀 더 먹어야되는데 리신이 안 나온다 아 리신이 안 나온다 아 리신 자왕 얻는게 개꿀이었는데 리신이 리신이 지금 우물에 있는거 같애 그냥 뒤에서 아펠리우스 스케일 어떻게 쓰는지 구경이나 합시다 궁금하거든 약간 아 선궁 슬로우 걸어주고 속박 걸어주고 어어 오 뭐야 선궁으로 슬로우 걸고 속박 걸고 저게 가능하구나 아 하하하 허허헤 거 맞다아 아악 아기구 와á 이거 날라가면서 존야 쓸려고 했는데 안 되네 아이 감사합니다 뒤틀린 존드 걸글emin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기구하아 아... 키를 어마구시하게 먹었네. 고맙습니다. 아, 오늘 조금 올렸다, 점수. 조금. 20점 정도? 감사합니다.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군원 고맙습니다. 아, 리신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. 그럴 수도 있지. 자, 일단 게임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아, 크리스피 너무 배고파가지고 허겁지겁 먹었더니, 어... 입이 너무 달달. 한 세 개를 그냥 숨도 안 쉬고 먹은 것 같은데? 아, 듀오 재밌었다. 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제 뭐하냐고요? 가야죠. 아, 쿠키 보여줘야지. 이 날을 기다린다고 한 번만 돌아오라고 지나간 시간 속에 아직 멈춰있다고 가을 밤 다만 넌 이제 골로서 나이 저인 이제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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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란 이거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